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만약에 새벽 경기에서도 승점을 3점을 온전히 못 가져온다 그러면 이거 16강 장담 못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근래에 2번 못 나갔다가 이번에 3시 만에 복귀를 한 건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반타장 느낌으로 오고 있는데 D조가 대혼전입니다 현재 중간순위를 놓고 보면 스포루팅이 2승 1패 승점 6점으로 1위인데 토트넘하고 프랑크푸르트가 1승 1무 1패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승점 4점으로 스포루팅하고 2점 차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마르세우가 1승 2패로 승점 3점으로 4위인데 1위부터 4위까지가 승점이 3점 차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번 조별리그 네 번째 경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는 토트넘이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에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완제 경기를 하게 되죠 지난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원전 갔다가 0대0으로 비겼던 건데 홈에서도 토트넘이 승점을 온전히 다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좀 위험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토트넘이 흐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마르세우를 2대0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겼다가 첫 경기 두 번째 스포루팅에게 정말 최악의 경기하면서 0대2패 프랑크푸르트와 지난번 경기 0대0 무승부 그러다가 주말은 브라이튼을 1대0 손흥민의 어시스트 케인에 탁 뒤로 돌리는 헤더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을 깨긴 했죠 끊어냈죠 한번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3-5-2에 대한 약간 변화도 있었고 이 경기에서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세웠던 경기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는 스포루팅에게 0대3 패배 안 좋게 출발했지만 마르세 1대0으로 잡았고 토트넘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었죠 분데스리가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최하위 팀인 보훔한테 0대3 대패를 당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보훔에게 0대3으로 졌단 말이야 그전까지는 프랑크푸르트가 좋았는데 그리고 보훔이 그래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얘기잖아요 결과 딱 보면 어? 프랑크푸르트 무슨 문제 생겼나 보네 못하고 있던 보훔에게 0대3으로 크게 졌다고? 야 이거 이번에 토트넘이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 프랑크푸르트를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액면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주전 5명을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를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하세베는 아예 그냥 휴식을 취했어요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올라왔던 게 하세베를 백3의 중앙에 쓰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4-2-2-2 포메이션을 실험을 해봤어요 아 주전도 절반 정도 쉬게 하고 포메이션도 새롭게 해봤다 그러면서 보훔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플러스 토트넘과의 챔피언스 2를 당일 데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승점이 붙어있는 팀끼리에 맞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야 토트넘 잡자 요새 해볼 만한 팀이야 특히 하세베는 분데스리가 최고령 선수거든요 당연히 휴식을 줘야 되는 거죠 카마다다이츠 같은 선수들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로데도 그렇고 조금 베테랑이거나 아니면 조금 핵심적인 선수들을 뺐었어요 그러면 보훔과의 경기는 포백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시 백3로 가면서 많이 써갔던 익숙한 형태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주전들도 대거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 보훔 경기 0대3으로 폐했다 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어쨌건간 흐름은 조금 끊기긴 했는데 대신 체력적인 면에서는 토트넘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체력적인 면에서는 주정급들이 돌아오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토트넘 얘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토트넘은 일단 쿨룹세스키 부상이 좀 기네요 진짜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직도 복귀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던데 그럼 쿨룹세스키는 이제 못 뛰는 거고 해리케인도 지난번 경기 때 브라이튼 경기 때 약간 발목이 조금 때 안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경기는 뭐 뛰는 데는 문제는? 네 뭐 선발로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프랑크프루트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지난번 브라이튼 썼던 3-5-1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다시 3-4-2-1 케인을 원톱으로 하고 손흥민과 히샤르송을 펼쳐 들어가는 왜냐하면 쿨룹세스키 못 뛰니까 이렇게 다시 갈까요? 현지 언론들이나 이런 쪽에 예상은 3-4-2-1을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유에파 공식 홈페이지 예상 라인업에도 3-4-2-1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승리해야 되는 경기니까 미드피드 한 명을 더 넣고 3-5-1을 쓰는 것보다는 공격 한 명을 더 넣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일단 그냥 공격의 숫자가 더 많은 형태로만 네 그런데 이제 3-4-2-1을 했을 때 히샤르송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고민은 계속 되겠죠 저도 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드필더 3명이고 뭐 공격수가 2명 3명 뭐 이러니까 숫자 계산해서 어떻게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많이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나은 부분도 있으니까 토토브로 그냥 놨더라고요 예 거기서 결국 어쨌건간에 브라이튼전에 고전했더라도 그 골이 딱 거기서 나온 거였으니까 그러면 프랑크프루트를 잘 아니까 브버지가 네 프랑크프루트에 이번에 주전이 돌아오고 다시 뭐 한 3-4-2-1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네 상상상 토트넘은 어떤 형태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해요 브버지 판단은 뭐예요 그냥 이 경기는 3-5-2를 가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프랑크프루트가 어쨌건 간에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프랑크프루트도 없거든 왜냐하면 승점이 다 붙어있잖아요 프랑크프루트도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면 3-5-2로 나오면서 뒷방을 치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을 앞에다 놔둬놓고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두껍게 한 다음에 싸움을 하다가 뺏으면 손흥민을 투톱으로 할 때는 어쨌든 올린다는 얘기니까 주고 빠르게 뒷공간을 쳐버리는 어차피 프랑크프루트도 올라올 거니까 지난 경기에는 프랑크프루트가 괴체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빠졌었거든요 괴체가 빠지면서 이제 프랑크프루트가 공격 작업이 조금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카마다다이치는 이번 시즌에 조금 미드피더처럼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지난 경기도 그래서 미드피더처럼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한 칸 정도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린드스트레임이 좋은 플레이를 할 때는 굉장히 좋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리다 보니까 좀 기복이 있었고 바로 토트넘전에는 린드스트레임이 별로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괴체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카마다다이치와 괴체로부터의 만들어지는 플레이가 더 될 거기 때문에 프랑크프루트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정감은 더 있을 거예요 플레이메이킹에 있어서의 안정감은 더 있을 거예요 린드스트레임 보다는 교체 변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면 이 경기는 조금 더 중원에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토트넘이? 네 그렇죠 그래서 3-5-2 약간 중리를 좀 더 두껍게 세우고 그러면서 승부처에 시알리성을 넣어가지고 공격을 3명으로 가동하는 방식도 있는 거니까 중간에 바꾸면 되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3-4-2-1로 나가는 것보다는 3-5-2로 나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어쨌든 좀 끌어당기고 좀 안정감으로 가다가 빡 쳐버리는 형태로 가자 또 하나는 토트넘은 좌우 윙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UFO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많은 데서는 페리시치 왼쪽에 로얄 오른쪽으로 이제 예상들을 했거든요 로얄 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받아서 프리미어링은 어차피 못 뛰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뛰게 하는 뭐 이 형태로 일단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3-4-2라건 3-5-1라건 왼쪽에는 세세뇽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손흥민 선수와 같게 뛸 수 있는 위치에서는 지난 경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브라이튼 전에 저는 세세뇽하고 벤탄쿠르가 가장 좋은 플레이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골은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 선수가 합작을 했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90분간의 플레이는 그 둘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뇽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왼쪽에다 배치하고 오른쪽 MS성 로얄은 솔직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아예 그냥 내주잖아요 내주는데도 그걸 못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페리시치를 오른쪽으로 돌려보는 게 어떨까 아 페리시치를 지난번에 한번 돌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또 돌려보자 네 로얄 위치에 네 그것도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예상들은 크나우프를 왼쪽 윙백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격적이지 크나우프는 아예 그냥 원래 이 선수 윙포워드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크나우프 뒷공간을 로리기에도 페리시치가 더 낫지 않을까 로얄보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페리시를 한번 돌려보는 시프트를 써보자 네 그리고 왼쪽은 손흥민 선수와의 파괴력을 위해서 세세뇽을 두자 네 프랑크프루트가 혹시 수비할 때 높이는 어때요? 은디카 같은 경우는 높이에 상당히 강한 선수죠 강해? 네 그리고 저는 지난 경기 때 케인이 하세배한테 완전히 꽁꽁 묶였던 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하세배가 백3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수비 라인 리딩 때문인 거거든요 당장 지난 보금전에 하세배 빠지고 은디카 투탕 둘이 포백에 서니까 둘 다 머리가 안 좋아요 굉장히 수비력은 좋은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그래서 30점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투탕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네 근데 하세배가 이 라인 지위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프랑크프트 3백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하세배 개인의 수비력은 솔직히 떨어지는 편인데 케인과 지난 경기에서는 케인이 하세배한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인의 폼 자체가 올라올 필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난 경기 때 헤딩 후 골 넣긴 했고 머리는 조금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발이 여전히 좀 안 좋았잖아요 지난 프라이튼전에 그렇게 만약에 상대가 높이가 만약에 약하거나 케인의 폼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히샤르의 송 선수 카드를 쓰는 방법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은디카랑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샤르의 송 갖고 높이를 바로 경합 들어가는 것은 그게 완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케인의 폼이 최대한 회복돼서 손흥민과 투톱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투톱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펠레겔린이를 왼쪽 윙백에 세우고 크나우프를 오른쪽 윙백에 세웠는데 지난 경기 때 야키치를 오른쪽 윙백을 세우고 그리고 크나우프를 왼쪽으로 돌렸었거든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도 대비한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야키치가 굉장히 손흥민 선수를 잘 제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톱에 서게 되면 오른쪽으로 빠지기도 쉽잖아요 그러면은 상황 봐서 크나우프 뒷공간을 차에 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쓰리톱 같은 형태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투톱은 사실은 좀 더 자유롭게 그렇죠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실제 지난 경기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때 크나우프가 왼쪽 윙백인데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면 크나우프가 오버랩 들어가서 뒷공간이 나온다 아 그래서 투톱이 훨씬 더 상성상 효과적일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중요한 승부 승점이 딱 붙어있는 승점 4점 4점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이제 16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결과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건 이게 홍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는 당위 말고 객관적인 전력 자체도 토트넘이 지난 경기도 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겼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가슴이 높다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이어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빡셉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토트넘이 이 경기도 못 이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부담을 안고 원정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이어지는 경기가 에버튼, 맨유, 뉴캐슬이에요 자 에버튼, 굉장히 수비가 지금 강해요 그렇죠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맨유, 어쨌든 올라오고 있죠 뉴캐슬,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좀 삐걱거린다?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